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린스 장근석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의 라디오 녹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라디오를 기획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려 약 4개월 전에 이번 앨범 활동은 일본에서 거의 라디오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DJ를 했을 때의 기억들도 많이 나고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장근석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렇게 직진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저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끼리 서로 솔직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려 4개월이나 됐습니다 사연을 올려달라고 한 지 4개월 마지막 사연이 2013년 7월 15일에 올라왔네요 오늘은 10월 10일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때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감에 보내주셨던 사연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오늘의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기억나시죠? 27이었습니다 27 2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주제를 첫 번째로 정한 이유는 제가 올해 27이죠 27이고 이제 올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 있으면 28이 되는데 한 살 더 먹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27은 어땠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첫 번째 시간의 주제를 27으로 정해봤어요 멀지 않은 사람들 중에 27 참고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7에 결혼을 하셨어요 27에 결혼을 하셔서 1년 후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상상도 잘 안 되고 물론 맘에 든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막상 우리 부모님이 저랑 같은 나이에 27에 결혼을 했다고 상상을 하면 와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27인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의심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27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27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21년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MC나 감독도 한 적이 있었고 또 가수로서 데뷔를 했었고요 하여튼 한 곳에 빠져 있는 하나만 보여주는 장근석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27의 장근석은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 혼자도 좀 혼란이 올 때도 있긴 있는데 지금 젊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 어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더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재미들이 좀 더 저한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평범하지 않는 삶이죠 저는 제가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남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저의 27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28이 기대되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고요 27뿐만 아니라 37까지도 무려 10년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과 계속 쭉 직진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에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즐거운 하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27살에 난 대학 2학년이었고 27살에? 아 26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셨다고요 돈도 아낄 겸 공부도 할 겸 장학금을 목표로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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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학과 공부 이분이 전자계산과 컴퓨터과를 전공하셨대요 아까 공부를 했는데 이유는 뒤돌아서며 까먹는 건망증 때문이었습니다 암튼 덕분에 계속 1등 해설이 목표는 달성했고요 졸업해서는 계속 컴퓨터 강사를 했으므로 전공은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 이론만 배웠는데 강사로서는 유용한 지식이라고 하네요 대학생활을 너무 공부하는 데만 쏟은 듯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듯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함 최선을 다했다는 기억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운 한 해였음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일단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요 자기만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모토는 어쩌면 자기만족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의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결국에 만족할 수 있고 자기가 꾸는 꿈도 자기가 결국엔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고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본인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점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이분은 늦각기에 대학생이 돼서 좀 더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남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이분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떳떳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같이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학원 다녀 보시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컴퓨터는 286이라고 하죠 그 녹색 화면이 뜨는 MS-DOS가 돌아오고요 그 알죠? 그 냄비 받침대만한 그 디스켓 그 디스켓으로 컴퓨터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임도 있었는데 감자배구?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달려면 그때 부와 명예의 상징은 집에 얼마나 많은 디스켓이 있느냐가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죠 심지어 전교에서 내가 대가리에 대가초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에서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쓰던 컴퓨터는 매직스테이션3 그 카피도 이상가 났는데 전기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어린 사람들은 뭘까?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 녹색 스커트를 입은 채시라 선배님일걸요 아마? 막 이렇게 어! 하면서 이렇게 선을 뽑는데 그 선이 뽑아져도 전기가 안 나가 그 당시에 획기적인 컴퓨터였는데 그 매직스테이션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멀티미디어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한글 96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2013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한글 96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한글과 컴퓨터 96 시리즈는 그때부터 아마 전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 사연을 또 보도록 할게요 힐링제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27 제 인생에 아니 이 세상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을 했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낳는 날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으며 낳고 나서는 정말 신기하고 대견했답니다 한 세상을 내가 창조했구나 하는 뿌듯함과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오묘하게 오버랩되던 잊지 못한 나의 스물일곱이랍니다 저의 단 하나 뿐인 멋진 작품은 지금 북한군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임무를 수행하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2 때문인 거 근석영을 질투하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젠 다큐와 무릎팍을 함께하며 좋아한답니다 근석씨도 그 벅찬 감동을 조만간 알게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예전의 스물일곱 지금 세대 말고 이 전 세대의 스물일곱은 결혼 정년기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좀 더 결혼을 빨리 하지 않나? 스물일곱보다는 안 그래요? 보통 요즘에도 그 나이대에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구는 도대체 친구들이 뭐하는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스물일곱은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나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나와 닮은 2세가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이유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히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다보면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와 함께 이루고 싶은 꿈들 일단 저는 2세가 나왔다 그러면 저의 모든 재산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먹을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가 갖고 저의 2세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꿈을 이루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고 그 본인이 선택한 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참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좋은 환경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랬었죠 물론 저는 조기 유학의 실패자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보통 그런 유학이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저도 유학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학비를 내주지 않을 거야 처음에 1, 2년은 나도 1년만으로 돌아왔을까 1년만큼의 학비는 내주겠으나 그 다음만큼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선택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본인이 대학에 대한 진학의 꿈이 없다면 저는 굳이 강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고 그냥 꺼져라고 할 것 같은데 굳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확신에 찬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그 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어렸을 때는 아빠건 딸이건 아빠와 보낼 수 있는 여행 그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캠핑도 가고 산에도 가고 아 산에는 힘들어서 싫고 강도 가고 바다도 가고 또 조금 나이가 든다면 클럽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빠와 함께 그렇게 함께 만드는 시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것 같아요 2세를 저도 빨리 낳아야 하겠죠 누구랑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는 2세의 학교에 부모님들이 같이 참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나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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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데 절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를까봐 사실 그 점이 좀 가장 신경이 세여서 결혼은 좀 빨리 하고 싶은 편이에요 너무 늦게 가는 것보단 그게 제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의 책임자로 빨리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내주신 사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27은 이렇군요 저의 27과는 참 다른 삶이지만 그래도 27부터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은 여러분의 27을 보내신 점은 제가 참 높이 존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이 점에서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주는 게 라디오인데 저작권이란 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라디오는 내 노래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27의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또 저에게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두 분께 제가 음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후회하지 않으면서 남은 인생을 사시라고 장근석의 블랙앤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어줄 장근석의 블랙엔진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도 많이 시도해봐서 아는데요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래방에서 그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분위기가 그렇게 그렇게 쳐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한 23, 24, 23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처음으로 음반을 내서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이거 내 노래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수도 아니었는데 남녀의 사교를 나눌 수 있는 장이 그 당시에는 클럽이 아니고 나이트클럽이라는 한국의 고유 문화, 부킹 문화가 있는 아마 외국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웨이터 분들이 여자분들을 이렇게 방에 데려오면 같이 인사하고 노래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하여튼 저도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그런 곳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나가더라고요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마력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 27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7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 막내 매니저 영두의가 뒤에서 킥킥거리다가 본인도 사연을 올리겠다라는 말을 제가 27도 안 된 주제에 넌 못 올려 라고 했더니 반대로 본인이 27이 된다면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자기만의 삶 뭐 그런 것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27에 되고 싶다든지 돌아가고 싶다든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사연 창에 보통 이렇게 회원들의 닉네임이 나오거든요 스태프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누굴까? 어? 임원? 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일본 유학 중이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전공이 일본학이라 그때 한 일어 공부가 장어가 되어 생각지도 않게 공식 팬클럽 임원까지 하기도 아 지금 일본어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공식 팬클럽 임원까지 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서 27이라는 사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일어로 팬활동의 신세계까지 경험하게 될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지금 장배우도 27 많은 생각이 들 텐데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에 대한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유학을 27 때 가셨군요 사실 일본어를 제가 지금만큼 하게 된 거는 저도 사실 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호기심에 히라가나 외우고 간단한 회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제가 20살 때 21살 때 두 번째로 일본을 놀러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2박 3일 아 3박 4일인가 2박 3일 아마 3박 4일일 거예요 3박 4일 일정으로 2만행 들고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무모한 시도인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일본에서 약 6개월 정도 유학을 한 상태인데 일본어를 저보다도 못하는 상황에서 2만행을 들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죠 가서 참 버라이어티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철도 몰라 버스도 몰라 그냥 낮에 나와서 계속 걸어다니고 하라주쿠에서 시부야까지 걸어간 적도 있고 뭐 그래봤자 40분 50분 그러면서 구경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만난다기보다 사람들을 보는 게 참 신기했죠 그 당시에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일본을 갈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처음으로 일본을 갔을 때 느꼈던 것들 뭐 그런 점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한 번에 일한 적이 있었어요 술을 한 새벽 4시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친구가 전철을 타고 가자 라고 해서 나왔는데 첫 차가 보통 한 6시쯤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하철역에 도착한 건 4시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두 시간 동안 뭘 했냐면 지하철역에서 잤어요 그냥 바닥에서 거기 벤치 있죠 벤치에서 그냥 자고 한 시간 지나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첫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등교 시간이 겠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 여고생들이 전체로 우르르르 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가호를 잡고 있었죠 전문 영어로 손잡이를 잡을 때 마치 예쁜 남자의 독고마테처럼 난 어디서나 항상 완벽하다 난 하호 완벽하다 라는 느낌으로 각을 잡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소곤소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철에서 내린 다음에 그 친구한테 쟤네 뭐로 하... 아, 전철 내리고서가 아니구나 전철에서 그 친구한테 야, 쟤네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일본어를 아니, 아침에 지하철 타는데 쟤 되게 잘생긴 것 같다고 막 네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곧 근사마가 탄생을 하겠구나 나의 얼굴과 나의 솔직한 스가타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류가 저에게는 굉장히 먼 얘기였어요 물론 일본에서 데뷔하고 싶다는 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로 이렇게 지금처럼 실현이 될 줄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던 그랬었던 그리고 어떤 일종의 자신감 가득 차 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주가가 매주가가기 위해 시동 이 분은 표현이 참 시적입니다 진초록 이 분은 치열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물일곱 스물일곱에서 하나씩 더해질 수는 느끼는 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생각도 말랑말랑해진다는 점인 듯 해요 기대하세요 스물일곱 플러스 텐 아 1막이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딱히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건 왜 남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나서서 뭔가를 해준다기 보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같이 사실 동갑의 친구인데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뭔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혹시나 그 친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참 뭐 나름대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물론 꿈이 있죠 언제 결혼해서 뭘 하고 싶고 내 목표는 뭐 이런 차를 사는 거고 내 목표는 빨리 집을 사는 거고 저의 동갑인 친구 빅브라더는 티메이치라는 저와 함께 이 그룹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그런 친구죠 근데 그 친구도 물론 그 당시에도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 티메이치라는 그림을 만들고 약 4년 3년 거의 3,4년 만에 집을 샀어요 아 이런 대단한 경우가 집을 사고 차도 바꿨어요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야 물론 또 빅브라더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융자금을 다 갚고 전세로 다시 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얻었는데 초대를 안 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바라보는 친구로서 너무 잘 되고 기분이 좋은데 왜 초대를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집에는 과연 혼자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스물일곱에 대한 사연들 저의 스물일곱은 딱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제 스물일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스물일곱으로요 하나만 더 볼까요? 상장님이 보내셨어요 저의 스물일곱 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스타캐스트에서 나왔듯이 장배우와 동갑인 장어예요 작년에 엄마가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입원해 계실 정도로 안 좋으셨는데 수술하고 현재는 경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드는 회의감에 7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퇴사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쉬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장배우를 보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빨리 재능을 찾은 장배우가 장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배우의 팬으로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꿈을 이룬 제 모습으로요 장배우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27이면 저랑 동갑인 장어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건방률 수 있는데 요즘에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얘기하는 게 참 많은데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인이 어렵게 이렇게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오래 버티고 또 상사의 눈치도 다 봐가면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 있는 탑이 많았다면 요즘에 사회에 진출한 젊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오히려 좀 오래 진득하게 있는 것보다 좀 빨리 그만두기도 하고 또 본인의 진료에 있어서의 자기가 좀 힘들다라고 싶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혼돈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매니저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전에 사라졌던 우리 헐랭이는 잘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한창 저의 보조를 맡아주었던 카레빵맨도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금의 막내 매니저인 저보다 4살 어린가요 영득이가 24에 영득이를 제가 충청북도 대가리에 안 살았다면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저희 집 근처에 살지 않았다면 매니저는 아마 어떻게 구했을지 참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그 영득이 그 친구가 진득해요 참 열심히 하고 여자 좋아하고 또 근석이 형 근석이 형하고 따라다니면서 옥타곤에서 음악도 듣고 그런 친구인데 좀 진득하게 오래 버티면 그만큼 좀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사실은 저도 저보다 나이 어린 매니저가 들어오면 빨리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함께 했던 시간이 2년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게 붙어있는 친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면 후회하지 말고 한 번 싸워서 이겨보세요 물론 그게 정말로 나와 맞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면 뭐 그거는 잘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의 선택 말고 좀 더 진득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리에서 오래 또 권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그만큼 더 좋은 내일의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씩은 제 일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물론 방황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어두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본인 자신을 믿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사연들은요 여러분들의 27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얘기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상장님은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라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진짜 그 오랫동안 진득하게 진득하다는 표현을 저희 회사에서 추천 많이 쓰는데 진득하게 오래 버티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사실은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입에 지금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얘기 하나 빠져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라디오의 매력이지 않을까 가끔 집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하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도 저에게는 참 재밌는 일상이 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듣고 싶어요? 없어요? 인디언 썸머? 네? 인디언 썸머? 인디언 썸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곡은 저희 장근석 본인의 노래입니다 턴오프 듣고 올게요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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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턴어프라는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턴어프라는 가사가 저에게 그리고 또 지금 27살을 기억하고 있는 또 27살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스위치를 잠깐 끄고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27살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세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27살의 분들은 그렇게 가끔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벌써 이렇게 해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한 회당 주제를 하나씩 던져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요 외국에 계신 분들의 27살은 어떨지 궁금해요 한국에서의 27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이나 중국 또 멀리 유럽이나 미 대륙에서 여러분들의 27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회부터는 외국 분들의 외국 장어들의 27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첫 번째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솔직하고 더욱더 저희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1인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작은 모두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은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또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영상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즐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잘자 5월 달laughs 전혀 않습니다 2 6 6 7 7 17 22 21